국민을 상대로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이 별로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심을 내려놓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방을 그냥 범법자로 모으는 행정명령을 그렇게 발효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하신 바와 같이 의협이 어제 그런 대규모 집회를 그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이 신문사들이 여러분들 제목 뽑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파문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4년 전에 절반 수준이다. 그렇게 대부분 정부와 협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을 찬찬히 보니까 이게 이제 장기화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파국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 파국 국면이라는 것은 대학병원들이 경영난으로 쓰러질 지경이 되고 그다음에 수술이 여러분들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전공이라든지 인턴 공급이 거의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가겠네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실장 되신 분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의사협회를 해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지금 일하는 걸 보게 되면 천상 30년 동안 피위자를 다뤄온 검찰스럽게 업무를 처리한다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물론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관련 관계자들은 뒤에 대다수 국민들이 본인들에게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의료계획 이름으로 포장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사람들이 꼬집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아무튼 간에 의대 정원 백지하든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수행하지 않으면 세브란스 의대가 여러분들 무기 휴진에 들어가게 되는 27을 기하를 해가지고 힘을 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대 정원 백지하를 이쪽에서 요구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러면 2천 명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절중안을 마련해가지고 내가 늘 강조하다시피 숫자를 확 줄이고 그다음에 협의를 만들어서 2026년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인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은 다 철회하고 이렇게 몇 가지 조치만 취하게 되면 수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어려운데 보시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해서 극단적인 경우는 임원 변경 명령 법인 해산 명령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양반이 차관 박민수 차관을 대신해가지고 지금 악역을 담당했는데 보건의료정책실장이네요. 이렇게들 다 상황을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고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행정명령을 가지고 해결할 의도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수들이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공의들이 돌아오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공의들이 이러면 나이들이 있는데 교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아오라고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개원의의 음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개원의의 행정처분 이번에 지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면허정지든 형사고발을 하겠다. 의사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도 이 행정명령 같은 것을 남발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의분 같은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대한의사협회는 법인 해산명령을 내리겠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임원 변경 명령을 내리겠다. 휴진하는 여러분 의과대학 교수들에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여름 나온 게 이 정도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까지 내린 건 또 이겁니다. 2월 달에 집단사직서 수리검지명령. 전공의들입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연가 사용검지명령. 다른 의료기관 취직검지명령. 3월 달에 업무개시명령. 진로유지명령. 5월 달에 의과대학 학생들 휴직수리검지명령. 의과대학 학생 동명휴학검지명령. 6월 달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검지명령. 윤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대부분 권력의 핵에 있는 겁니다. mj세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 한계를 알거든요. 젊은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양반들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데 이렇게 내린다 해가지고 전공의들이 꿈쩍하겠습니까? 젊은 날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온 저희들은 그래도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종하거나 굴복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그냥 꼰대들 정신 나간 꼰대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대통령이지 당신은 꼰대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아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걸 내리는데 이제 개원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하겠다는 거죠.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가 권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난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시민들이 꽤 많은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 소위 전 실장님이 이렇게 의사협회도 그냥 해체해버리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하단에 민심의 동향을 한번 읽어보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정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칼같이 여러분들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언론은 전혀 믿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소위 지금 의정 갈등에서는 완전히 뭐죠 정부 쪽에 썼기 때문에 어느 이런 농객 하나 의사들 입장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한 발언은 어디 나오는 거 아니까 이런 종류의 정부 정치와 관련된 보도 하단에 시민들이 남긴 것이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민심이 여러분들의 진짜 민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의사정언이 왜 터무니없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저 전문직에 대한 질투심으로 홍의병 노릇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게 되면 내용의 비논리성, 불법성, 반자유주의 폭력적인 것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말이 안 통하니까 오늘 또 의사들이 돈을 얼마를 버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의사들 중에서는 성행했거나 이런 데 좀 벌이가 괜찮은 분도 있으실 거고 병원을 유지하기가 힘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걸 평균치를 내니까 숫자가 좀 높을 수가 있죠. 그러나 숫자가 높은 거하고 지금 의정, 갈등 문제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참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신평원이 갖고 있는 의사 수입을 가지고 이러면 또 공개를 해가지고 가진 놈들이 더 한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걸 보고 이 나라는 진짜 막 갈 때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 정부가 강대강으로 밀어붙이다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제는 항자를 가운데 두고 난투극을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힘으로 하면 이런 낭패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힘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제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의로는 완전히 박살이 날 겁니다.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전공의들 안 돌아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대생들 오래 안 돌아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전공의 전임이 인턴 다 공급이 끊기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수습해야 되는 것이 정치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하도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그런데 저런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여태 증명되었는데 계속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봅니다. 아마도 할 줄 아는 게 저런 식의 협박밖에 없는가 봅니다.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이. 문제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윤정부를 보게 되면 의사분들하고 갈등은 생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달이 이러면 지났는데 해결책을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와요 부산항만 이름 외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임은 변경하고 대통령도 탄핵에서 변경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 못하면 당신이 당신 자리에 왜 있어야 되냐 이런 민심이 나온다는 게 빨리 조기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의대 교수들까지 들고 일어났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건방만 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작 환자를 볼모로 한 것은 의사가 아니고 정부로 봐야 됩니다. 아니라면 타협을 해야 되지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물론 반대가 여전히 많죠. 그런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 연세대 의대 교수들 고려대 의대 교수들 아산병원 의대 교수들이 휴진이라는 초강경책을 선택할 정도가 되면 뭔가 문제가 큰 게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대개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휴진을 하겠습니까? 의사협회를 해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의사협회를 그냥 날려버리게 되면 대화 채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대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공갈치는 일을 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소위 의사협회도 여러분들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다 이렇게 전 보건복지부 실장 이야기를 갖고 지금 대한민국 농객들 가운데 이 문제를 정직하게 여러분들 시시비비를 가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솔직 담백한 이야기가 이 기사에 대한 보통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무식한 대통령이 무슨 소리에 홀렸는지 실현불가능한 의대 정원을 주장하고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죠.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의과대학 정원 어젠다를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여러분들 내세운 겁니다. 이건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을. 그거를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박살이 나야 정신을 차리겠죠. 문제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내려가라 이야기죠. 당신 아니라도 대통령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문제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그냥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당신 아니라도 대통령할 사람들 많으니까. 대한민국 의사들을 악마화시키고 그 밑에 부하들 대부분이 물어보면 현실적인 조언을 해 준 의사들 집안에 한두 명씩이 다 있을 텐데 아무도 바른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순리대로 진행돼야 하거늘 무슨 도덕을 피하려다가 그냥 윤석열이한테 들이받아진 느낌입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한 집 건너서 다 의사들이 있을 건데 마음의 문을 열고 문제 해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죠. 죄가 있다면 고집인 거죠. 죄가 있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확신이나 지식에 대한 무호성 무결성이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직해야 되고 올바른 쪽에 써야 되는 겁니다. 정원 2천 명을 매년 늘리는 것이 그것이 거짓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 쏘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중들이 왁왁 하신 분들이 좀 많지만 벌써 30% 넘어서지 않습니까 저게 아닌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거짓은 오랫동안 숨길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쏘길 수도 없고 시간이 가면 금세 덜통이 나게 있는 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 보시게 되면 현 정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통이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야당과 대통령실, 의료정책, 국민연금, 최상병 문제 등등 곳곳에서 불통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해관계자의 설득 없이는 추진하기가 힘들고 설득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불통정부였는데 윤 정부는 그보다 두 배는 더 심합니다. 오죽하면 보수지지층이나 보수 언론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국정 운영하기가 힘들 겁니다. 남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이 문제를 진화해야 되는 거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보하고 수정, 보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태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선거 끝나고 두 달도 여러분들 최 안 지났는데 이 소란스러움이 가시지 않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죽딱딱해서 이 분들이 여러분들 하단에 이렇게 길게 썼겠습니까 의대의 정원, 합리적인 검토와 이해의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불숙 던져놓고 지난 반년 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볼 때마다 무능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이 틀렸습니까 저는 100% 옳은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대책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정부 때 잘못된 정책의 관계자들이 반대도 못하고 기계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의법 처리되는 것을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도 어리석게 또 그것을 지켜보내니까 대한민국 관료들의 수준에 한숨만 나옵니다. 자고로 애민 정신으로 한 사람의 고통도 가볍게 보지 않는 게 통치자의 마인드여야 됩니다. 정부는 절박한 환자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휘청이는 의료사업자의 생계 위협과 꿈많은 의대생들의 앞날을 짓밟아서 되겠습니까 과연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장문에 글을 쓴 겁니다. 지금 여러분 농객들 가운데 제대로 정직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실린 사람들이 가장 정직한 사적인 이익이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민형사 책임을 다 면제해 주고 본인들이 원하면 전 직장인 전공의 일을 계속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사표내고 다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흔쾌히 여러분들 어차피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됐으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법적인 여러분 도구를 지고 돌아와서 일하면 봐주고 돌아와서 사표내면 책임 묻겠다 그런 꼼수를 쓰니까 그냥 취소를 하면 될 것을 왜 취소 대신에 철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의과대학 교수들이 분노하게 만드냐 이야기죠. 본인들 한 게 제자들인데 본인들의 제자가 여러분들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은 2천 명을 여러분들 뜬금을 들고 나가서 밀어붙인 사람들인데 본인 제자들이 강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일하면 봐주고 일하지 않고 떠나게 되면 그냥 처벌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니까 의과대학 교수들이 맨 처음 주장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에 대해서 철회 대신에 취소를 해서 법적인 책임을 다 면제해달라. 한덕수 총리 이야기는 뭡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그냥 꼰대라도 슈퍼 울트라 꼰대인 겁니다. 잘못은 당신들이 했는데 젊은 전공의들 함께 여러분들 범법자드니까 우리가 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박살이 나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무지한지 정말 제 생각에는 이 분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일부 의대 교수와 의회배 진단 진료 그분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길을 막 습니다. 전혀 여러분들 상황 판단이 안 된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료 가운데 여러분들 가장 톱에 해당하는 정책실장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여러분들 정확하게 못 보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서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의대 교수가 여러분 진료를 거부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의협이 여러분들 진료 거부를 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공의들이 만정이 떨어져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다음 조치들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관료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정치 경쟁력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그나마 여러분들의 경제가 돌아가니까 간당간당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나마 경쟁력이 있던 의료를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가장 무능한 정치하고 관료들이 이렇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일 처리한 걸 보게 되면 저희들도 다 일을 해온 사람들이고 지금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이 일을 처리한 걸 보게 되면 그 수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공의들이 왜 돌아섰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박살이 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탄핵이름 시켜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작은 불씨가 나중에 여러분들 산냐를 태우게 되는 겁니다. 화근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지도가 여러분들 바닥을 치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런 대통령 면상만 보더라도 그냥 불통이라는 것이 그냥 트레이드마크처럼 밝혀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게 두렵지 않은 생각이 뭐예요. 그냥 명령 내리면 다 돌아오고 그러니까 참 평생을 여러분들 관직 생활 하신 분들을 모멸할 생각은 없지만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유연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전공입니다. 내년에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공이 대부분이 외국으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전공이들은 한국 사회의 민낯을 정확히 봤고 본인들이 앞으로 여기서의 의사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의학 교육은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개 학력만 구멍이 나더라도 전체가 교육환경이 무너지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대통령이 이제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은 의로 분쟁에서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인생이 좌우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것은 남의 일이고 희생만 강요될 것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한국을 떠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정원을 기습 발표하고 난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의대생들 안 돌아올 겁니다. 특히 전공이들은 안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돌아오니까 계속 여러분들 돌아와요 부산항을 정부가 외치는 겁니다. 우리 아들도 흉부외과 전공입니다. 이 현실들이 참 암담합니다. 아들은 더 이상 수련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을 그저 응원할 뿐이지 해줄 말이 없습니다. 한 분이 밑에다가 영어 공부하시고 usml를 준비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다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방향을 선회할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에 맞춰서 다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변이고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대통령이죠. 마이크만 잡으면 계속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i'm 똑똑이라는 뜻이거든요. i'm 유능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으면 여러분들 오래오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똑똑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새로운 말이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용산 대통령실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흘러나왔죠. 대통령 인식은 4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저도 실로 경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너무나 경직돼 있습니다. 이 보시기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짧지만 이분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문제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분은 바뀔 가능성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보낸다는 건데 그럼 본인의 진퇴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윤 대통령은 한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겁니다. 엄정하게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의료계획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다. 윤 대통령께서 그동안 그렇게 여러분들 집착하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여러분들 정원이란 것은 지역의료는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안 되고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논리적 사고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과대학 정원하고 이거는 상관관계 상관계수가 거의 제로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검사를 하게 되면 많이 여러분 수사기록물 같은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한 의료계획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걸 위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1년에 2천 명 흔들리면 그게 무슨 관계인데 그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의료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젊은 날 훈련을 받았기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2천 명 증가시키는 건 무슨 관계가 있는데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전공의들하고 의과생들에 대한 대통령의 당부 말씀은 실로 경악스럽습니다. 이 수준 정도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정충돌이라는 부분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 환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여러분들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양당강이죠. 네가 책임지든지 아니면 의사들 때려잡든지 두 가지가 되겠죠. 여기 보시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이거를 mj세대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헛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신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잖아. 2천 명 대신에 1,500명 늘리고 당신이 다 하고 싶은 일을 했고 거기에서 한치도 양보를 안 하겠다는데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겠냐 이야기죠.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 전혀 그렇게 안 믿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대통령께서 제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찌그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이야기는 사람이 말이라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데가 다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설득력이 있으면 좀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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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에 기반을 두고 한국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바보천치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핵심을 하는 거고 필수의료를 위한 대책 지방의료를 위한 대책이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정원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왜 필수의료 중증 지료를 하는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 고급 의료진이 못하겠다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거야 애당초 진로가 안 되거나 의사들이 진로를 안 해서 그런 사태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잘 돌아가던 것까지 망가뜨리면서 이루어야 되는 게 당신이 지금 그럭저럭 그냥 의사들이 언제 여러분들 그냥 숙가 올려달라고 데모한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돌아간 것을 망치로 가서 딱 이러면 때려 부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야기하는 의료혁신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시민이 묻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111명이고 찬성이 70명이니까 여전히 윤 대통령은 강경책을 여러분 고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뒤에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국가 지도자라는 것은 다수가 따르기 때문에 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들 소수라도 소수를 위해서 옳은 이야기면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이야기하는 핵신이 뭐고 사람이 따지고 묻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를 위한 대책 지방 의료를 위한 대책이 2천 명 증가시키는 거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자와 병원을 힘들게 만든 것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자행한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정원입니다 원인을 잘못 찾으니까 해결 방안을 못 찾고 법과 검찰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윤 정부의 한계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을 여러분들 눈을 감고 엉뚱한 소리를 내지른다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제대로 된 근거 없이 OECD 운운하며 2천 명 던질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설득할 의사도 없다면 내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도 설득해야 되지만 국민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이 설득됐지만 나는 설득이 안 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밀어붙일까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단박에 이름대로 OECD 평균이 어떻고 할 때부터 뭡니까 저거는 완전히 완전히 그냥 거짓말 정책이구나 의로계를 잘 모르더라도 논리적 훈련을 받은 사람 같으면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무지한 이야기를 이름들 그냥 쏟아내고 그걸 밀어붙인다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도 이름땅 들 게 없습니다 왜 내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지만 나는 오른쪽 올바른 쪽에 섰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관리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가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한 방을 노리고 여러분 터뜨리고 이런 것을 평생 나는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나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특히 바이탈학과는 여러분 아침 6시에 대부분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흉부외과 신장과 다 여러분들 6시 출근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무슨 권력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학 교수삼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의료수과가 낮고 대학병원은 어마어마한 많은 환자들이 여러분들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갑을 혹사당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그냥 이래 파묻혀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보통 반발도 아니고 휴진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제정신이 있으면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하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이야기만 계속 뭡니까 녹음기 틀어놓지 떠드는 겁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사법고시를 통과했지만 한국에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20대 경제학 박사 할 일을 미국에서 마치고 평생 동안 글을 쓰고 여러분들 연구 보고서를 쓴 사람입니다 내가 이름 의료 전문가가 아니지만 문제 사회현상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논리 정연하게 핵심을 꿰뚫는 훈련을 30년 40년을 해온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나와가 oecd 2000명이 어떻고 여러분들 무슨 1000명당 할 때 여러분들 간단한 도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현재에서 낮은 수가에 진로 횟수가 많은 행태에서 의사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폭증할 것이다 간단한 수학공식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그런 것까지 여러분 생각을 못할 정도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지금 식자증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의식인 국민들께서는 이제 대한민국은 의료지곡형 열차를 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뤄놓은 의료를 이렇게 한순간에 말아먹은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선의에 의해서 출발하셨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실상 선의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뭔가 아니까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린 겁니다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망가뜨린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좀 젊은 분 같은데 의사들이 의견을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인터넷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의견을 내라고 대통령께서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생들에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과학적 근거 없이 자행된 2천명 의과대학 정원을 바로잡자는 것이 끝발없는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환자를 버린 것은 제대로 된 근거 없는 2천명을 감행한 정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는 상하관계가 명확하고 그렇게 논리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국어가 그래서 한국인들의 이런 의식이나 사고체계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좀 두리뭉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현상을 보더라도 책임 소재를 그냥 대충 듣고 우리가 남이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의 주 책임자는 누굽니까 윤 대통령하고 윤 정부인 겁니다 의료계획이란 이름으로 이 조치를 4개월 동안 밀어붙이고 있는 윤 대통령과 이하 윤 대통령 관련 관계자들이 이에 가장 큰 책임자인 겁니다 의사들은 여러분 책임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조치를 여러분들 갖고 나와 가지고 떠들고 한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결제와 해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으로 들고 나와서 세상을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그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이 책임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세상 비논리적인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환자를 저버리게 한 주범은 윤 대통령입니다 의사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냥 윤 대통령께서 그냥 무대부로 밀어붙여서 의료현장이 다 무너지는데 의사가 할 수 있는 남은 유일한 항의 방법이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난 뭐라 하기 전에 집안 단속이나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엄정대처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집안 단속이나 좀 잘해가지 않는데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들은 의사들이 알아서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더 빼아픈 이야기를 한 분이 하시네요 4개월 이상 누구에게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길을 열어본 적이 대통령께서 있으십니까 오로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고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은 건들거름거리고 건박질하는 것이고 단 한 번이라도 미래를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평생을 남의 과거를 캐고 죄를 찾는 일만 해온 사람이 일국이 지도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의사들 다루는 걸 보게 되면 천상 여러분들 검사입니다 저는 그냥 검사가 지금 나라를 그냥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피의자는 한 명이기 때문에 그냥 박살 낼 수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경에 처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억하 신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이 문제를 진화하셔야 되고 진화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조금 여러분들 후퇴하시면 그러면 협상 테이블을 불러내서 이 문제를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못하겠다 그럼 박살 날 때까지 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고집에 대해서 비용을 처절하게 여러분 치르겠지만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죠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전부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단순 무식한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으로 시작된 의료 계획의 시작은 윤 대통령이 시작하신 겁니다 의료는 법으로 무엇을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총과 칼을 들이대고 진료하고 수술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시스템은 복잡한 톱니바퀴 같아서 한 곳이 망가지게 되면 도미노로 나비 효과로 다 망가집니다 의사들은 더 망가지기 전에 이렇게 한가하는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환자 위에 주사 한 대 놓고 감방까지 가는 세상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반성해야 됩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우리는 어느 날 여러분 운이 좋아 가지고 완장을 차더라도 자기가 종사해온 분야를 외에 다른 분야를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여러분 시행할 때 현장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공계 문제를 다룰 때는 이공계 이런 석학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관료들 이야기만 들으시면 안 되고 의료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관료들 이야기만 여러분 들어서 안 되고 의료분야에 여러분들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왜 모르니까 우리가 3임전 동안 여러분들 피의자를 조지는 일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는 모르는 겁니다 공병호가 의료계를 모르는 거나 윤석열이가 모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차이는 많이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듣는 거 아니까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시스템은 복잡한 톱니바퀴 같아서 한 곳이 망가지면 도미도로 나비 효과로 다 망가집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의과대학생 인턴 전공의 임상위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돌아가는데 거기다 망치를 가지고 몸이 치게 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좌익들이 아주 잘하는 방법입니다 나라를 망치거나 산업을 망칠 때 톱니바퀴처럼 연결되는 생태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 슬로건이나 구호를 앞세워가지고 한 산업을 그냥 완전히 붕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한 분 한 분의 깨어있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원고지 20장 여러분 15장 분량의 무슨 조선중앙동화 여러분들 필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농객들 그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단순 무식한 의대 정원 2천명 정원으로 이 사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이런 윤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런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도 불행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고 두고두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로 붕괴로 인해가 비용을 치르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바보급 일부 국민들과 두뇌 없는 누구누구 정부는 이런 말 한마디가 한마디가 대처가 통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음정대처 오늘로서 세계 최고 대한민국 의로는 붕괴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표출하신 분도 계시는데 내가 이 문제가 아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로가 여러분들 붕괴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여러분들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옳은 방향으로 선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세계 제1의 대한민국 의로체계를 무너뜨리는 무모한 짓을 한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음정대처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과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짓만 뿌리는 사람이 한나라의 지도자인 사실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기 무궁화님은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정책이 순수한 의도로 출발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이 없이는 그렇게 뜬금없이 4월 10일 총선 이전에 그 중요한 대사를 앞두고 그렇게 여러분들 난리법석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순수한 의도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집요하게 뭡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 후퇴하기는 너무나 많이 와버렸다고 생각할 거니까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음정대처 여기 보시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상황 인식이 보통 깨어있는 시민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아직도 전공의하고 여러분들 의대생에게 시혜를 베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1960년대 남자들의 한계일 수도 있겠죠 본인이 지금 세대를 전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예유가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상에서 돌아와야 되고 이제다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핵심하는 의료계에게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다 이 주장 자체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확신하는 거죠 당신이 엉터리 정책을 끝까지 그냥 옹호하기 위해서 났었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문제인식이 부재한 것 같아요 문제를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들이 저렇게 반발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휴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거나 이런 능력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은 고집과 확신 같습니다 고집과 확신 자기 효과가 내린 판단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기 확신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윤 대통령 주변에 관료 집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여지가 없겠구나 여당이 좀 이렇게 제자리를 잡아 가지고 여당의 중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들도 다 입을 다무니까 그냥 혼자서 뭡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그냥 자초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사람들이 이런 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무식한 정책으로 이렇게 국민이 고통을 받고 국민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는 상황은 처음 봅니다 이게 국가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60년 넘는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얼마든지 조정하고 타협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도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왜 저런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멀쩡한 분이 쓰신 겁니다 멀쩡한 분이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뭐죠 본인이 정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깔아뭉개고 뭡니까 까 까 까 까 까 이렇게 나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주변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끝까지 버틸 것 같으면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지도자 같으면 당신이 내려오든지 우리가 당신을 내려오도록 만들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 쏠림 현상으로 필수 의료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나 국민의견 수렴 한 번 없이 갑자기 의대 정원 2천 명을 밀어붙임으로써 현재의 의료 파탄이 난 겁니다 설익은 정책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윤 대통령께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이걸 끌어가는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원한 고수 원한 절대 사수 그게 여러분들 이 양반이 갖고 있는 대책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책은 원한 고수 원한 사수 원한 결사 여러분들 사수 이건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동전의 양면으로 보게 되면 너희들이 다 항복해서 그냥 내 밑에 다 들어오라 이건 겁니다 멀쩡한 의료체계를 참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망가뜨린 겁니다 필수 의료는 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필수 의료 의사들과 대통령 사이의 싸움이 났는데 어떻게 필수 의료를 본인이 감당하시겠다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협상은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요 묻는 겁니다 수술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의사들이 못하겠다고 다 나가버린 겁니다 상대방을 불법 운운함에 자꾸 범법자로 만들지 마시고 대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부인 지키는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통령 이런 부인 지키는 데만 그렇게 그 정도 여름 여리의 절반 정도라도 대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적도 아닌데 여기 정확하게 꼬집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엄정 대처하면 전공기가 돌아오겠습니까 의과대학 학생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사고는 대통령께서 쳐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의료 파탄은 계속되고 지금이라도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탄력주로 조정해서 처리하고 전공기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될까 말까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는 연석열 당신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세계 최고 대한민국 의료를 무슨 계획을 하겠다고요 정치적으로 다 써먹었으면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기 바랍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일부 국민들께서도 자기보다 잘 사는 의사가 질투가 나서 이렇게라도 한 뿌리 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본인에게 닥칠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의료 사태가 지속되면 대형병원이 줄도 다 날 겁니다 이것을 막는데 근보제정 조단이 투입을 할 겁니다 결국 근보가 파탄이 날 겁니다 병원은 민영하러 갈 겁니다 의료비 증가가 뒤따를 것이고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감기가 걸려도 병원비가 겁이 나서 병원 못 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읽지만 엄정 대처한다 해가지고 전공의대 돌아온 것도 아니고 학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사람만 우습게 된다는 겁니다 초기에 여러분들 포지션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 지지율이 18%인데 대화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좋게 안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통은 국민이 지는 겁니다 직접 대화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소수 전문 국민들을 범죄인 다루도 없이 앞장서가지고 전문 분야 교수들이 이렇게 업소하는 이유를 알게 안 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합니다 의사협회에서 아웃성을 치면 개업이 들으니까 자기 이익이 침해돼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최고의 엘리트에 해당하는 대형 대학병원의 교수분들이 휴진한다 이미 은퇴해서 의료계의 여러분 가장 존경을 받는 의학 한림원의 여러분 원로 한림원 여러분 회원들이 연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성명서나 대통령에게 호소문 같은 걸 내게 되면 그걸 좀 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도무지 나는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면 딱하기도 하지만 동갑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엘리트 의식이 갖고 있는 폐해를 보는 듯해서 좀 씁쓸합니다 뭐 사시 오르고 여러분들 특수통을 날리고 검찰총장하고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자긍심이 또 대단하겠죠 그러나 그게 뭐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이 좋았고 시대가 운이 좋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선거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당선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고 대통령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윤 대통령 그동안 뭘 했습니까 외교 그거야 뭐 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한미 한미야 원래 관계야 좋은 거고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애문의 의사들 좀 때려잡는 걸 보고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본인도 잘났지만 의과대학 교소도 다 잘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잘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전부가 나서가지고 뭐죠 대통령 이러분들 지금 주구장창 주장하는 정책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업소라는데 엄정대처 엄정대처만 외치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은 지금 지지도가 바닥입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데 뭐 지금은 바닥이니까 앞으로 지하실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호감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비호감도가 대통령이 엄정대처 엄정대처를 이렇게 외치시지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들도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엄정대처라는 용어를 쓸 때 그게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다음에 클라이맥스 절정은 환자들이 여러분들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때 오는 겁니다 수술은 의사들이 하는 거지 보건복지부 이런 장관차관이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범죄집단이 정치권엔 정부 권력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힘없는 의사들에게 온갖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엄정대처는 알겠고 대통령이 아닌 나도 할 수 있는 말이고 대통령은 이 사태를 해결할 문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는 거죠 대통령은 문제 해결책을 내놓을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2천명 정원 누가 만든 정책입니까 이것 때문에 의로 대단히 시작됐는데 원인 제공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라도 여러분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 겁니까 전공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나오네요 대통령 본인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하면 됩니까 대통령이 문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공산 독재국합니까 정부가 멋대로 명령하고 금지하고 치수하고 해산합니까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넘어서는 무소불리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국민 지지 20에서 30%짜리 정권이 전국민 60, 70억에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받는 정권이 검찰과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풍합적인 자신을 보이네 이제로 될 대로 되란 시기입니까 전국의 의사들 모두 잡아들여서 감옥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당신들이 이렇게 당신들이 해결해라 이야기죠 당신들이 해결해야 될 일을 왜 어문 사람들이람도 함께 책임을 다 돌리냐 참 정치를 지저분하게 합니다 이런 정치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짓밟고 승리해야 되는 정치라면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아닙니다 복지부 높은 분들은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면서 대한노력도 설득도 하지 않고 강경책 일관입니다 의사도 전공의도 환자도 의대 중 모두 국민입니다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듣고 설득하고 타협을 해야지 끝발로 깔아뭉개는 게 될 수 있겠습니까 깔아뭉개는 건 참 잘하죠 4년간 선거 다루면서 깔아뭉개는 걸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깔아뭉개까 철판을 깔고 지금 의사들 여러분께 뭡니까 조지는 능력이 한 100분의 1 정도만 여러분들 선거를 조졌으면 벌써 선군으로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네요 의사협회를 아무리 건박하고 탄압하더라도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련체계는 붕괴가 됩니다 이거를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시간이 가면서 깨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여러분들 퇴세 전환을 해가지고 전공이 돌아오라 의대생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말미애 대통령께서 의대생 돌아오라 전공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수련체계가 붕괴가 되니까 복귀해서 논의하자고요 복귀하면 2천 명 철회할 수 있습니까 2천 명 철회 없이는 결코 이 의로농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2천 명에서 한 명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믿는 대로 그렇게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금박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은 안 듣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예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우리 세대처럼 그렇게 좀 높게 평가가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수련체계가 붕괴가 되는 거죠 수련체계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게 큰 폐해를 끼치는 겁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의 요지는 대통령을 폄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도 세상이 정부가 엉망진창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언론을 동원해가 여론을 호도하고 그것이 대다수의 언론인들이 다 이런들 뭐죠 그냥 문외화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정직한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그냥 어마어마한 고집 불통인 겁니다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이번 정책은 그냥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 첫 단추의 주역은 윤 대통령이시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관리들인 거죠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을 고쳐야 그다음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고쳐지겠죠 보시게 되면 고생이 요즘 되는지 이게 다크스컬이 좀 강하네요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으로 대화도 없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2천 명 의대 정원을 하여 이런 사태를 촉발시켰으면 언제까지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반적으로 밀어 굽지로만 할 겁니까 정부도 대책도 세워가며 정책을 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수과 의사를 늘려야 해서 의대 정원을 시켜야 한다고 하더니 그나마 있던 필수과 전공이 마저 다 사직하게 만들고 이제는 재검토에도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대학병원 적자로 망하든 말든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발든 말든 끝까지 타협 없이 나가겠다는 무책임한 정부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조리정연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여기 해법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반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고집불통은 처음입니다 국민건강권은 대통령 명령 한마디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의료계획의 당사자가 대통령 한 사람도 아니고 당사자인 의사들과 함께 설득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정원에 될 일을 갑자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온 나라가 망할 듯이 꼭 이 난리를 쳐야 됐을까요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느닷없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질투심과 해모감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됐을까요 대통령 한 자는 온 국민을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게 하고 고집만 부리는 짓 외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 없을까 그냥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은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어렵게 꼬이게 하는 겁니다 윤 정부는 문제를 일으킨 이후에 해결도 못하고 국민을 고통만 받게 합니다 모든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무정부라고 할 것입니다 무능정부라고 부르려면 좋겠죠 문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정갈등이 4개월치 접어들었는데 아무것도 여러분들 대안이 없는 겁니다 출구 전략도 없고 여기 한 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포퓰리즘에 빠져 박수친 대가는 당신의 자식들이 분명히 치우게 될 겁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치른 게 아니고 지금은 수명이 여러분 길기 때문에 당대에 다 치르고 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우리나라 의료가 좋니 안 좋니 불평할 때 지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옳은 보험료를 낸다고 등골이 힐 때 지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암이 걸려 수술의 약이 6개월 뒤로 잡힐 때 지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던 한국 의료는 끝이 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분이 났으면 장문에 글을 남긴 겁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처벌인 사람이 본인과 가족에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정부의 불법행위는 누가 처벌하게 됩니까 지도자의 가족의 불법행위는 누가 엄중 처벌하게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글을 남기신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속에 사면 자기 여러분 사적인 그런 감정을 담아 가지고 이 고집불통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 좀 들어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웃음이 나오네요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선출직 공집자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운조하가 당선된 거고 자기 힘으로 당선됐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뭐죠 대안이 없어서 표를 찍어주고 당선시켜서 밤낮으로 뛰었지 않습니까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니 뭘 그렇게 잘 알겠냐 자기 분야 아닌데를 30년간 여러분 검사로서 피의자 조조 온 사람이 뭘 여러분들 의료기를 그렇게 잘 알겠냐 의사 세계를 어떻게 알겠냐 이야기가 이야 제가 볼 때는 참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할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되면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다 휴전하겠다 27일부터 그러면 외회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가 문제입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본인이 비용을 치르게 되겠지만 본인이 비용 치르는 것도 문제지만 환자들하고 국민들이 이런 치르게 되는 것이 제발 전문가 말 좀 진지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때리고 반발하니 억박지르고 협박하고 완장참인 타도 시들고 싶은 모양입니다 세상 만만한 게 의사들입니까 의사들과 국민 사이에 이렇게 이간질해서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그랬던 큰 기대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에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나을 거라고 뽑아놨더만 이거는 첩첩산중인 겁니다 경청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환자와 국민을 저버린 자는 정부입니다 비난받을 사람이 도리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의로진에게 할 소리가 아닙니다 사태의 본질도 보지 못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박스치며 아픈 배만 어루만지는 국민들이 있는 한 권력의 노예로 스스로 몸을 던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 줄 아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이 무능한 관료들에게 껴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성토할 때입니다 환자와 선량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권력에 한 거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명령 남발하면서 그게 당사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이런 관리들이 의료계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분 나면 다 맹령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국민들을 졸러 보면 여러분들 그냥 툭하면 다 여러분들 행정맹령을 때려가지고 뭐죠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연약한 환경에서도 뜻밖의 멀쩡히 굴러가던 대한민국 위로를 박살낸 것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받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하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60대 남자가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60대 중반 남자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조선에서 여러분들 가장 역량이 있는 칼럼을 쓰는 김대중 칼럼 리스터가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김대중 전 주필의 글은 많은 분들이 읽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에서 논평을 좀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달라졌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60대 중반 남자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미 예상했던 대로 아니 그 예상을 뛰어넘어 4월 10일 총선 이후의 정치 시국은 헌정사상에서 유려가 없는 야당 독재 여당 노예로 굴러가고 있다 참 글을 쓰시는 분이 언어를 잘 선택하네요 야당 독재 여당 노예 야당 독재 여당 노예 참 멋진 표현이네요 다음 대선까지 이렇게 3년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데 그런 때까지 2년을 이렇게 이끌어 갈 수는 없다 아니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한국 보수의 맹백은 끊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좌파의 천하로 갈 것이다 윤 정권이 존립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가정문을 쓴 겁니다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어떻게 막아낼 겁니까 선거를 그쪽이 다 접수했는데 김대중 주필도 책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가정문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2년 뒤에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합니다 왜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칼럼이 다 절반은 진실과 절반은 거짓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왜 저렇게 기고만장해서 이러면 될 때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접수한 상태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도 이러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당신들 하면 당해봐라 이야기 당하면 알겠지 이렇게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4월 10일 총선으로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이율배반증인 사람인 겁니다 의사들에게 그렇게 용감하지만 정작 나라를 지키는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면상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자유가 어떻고 음정대처가 어떻고 내게는 뭡니까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이율배반적인 인간이다 당신이 선거 공정선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로서 선거가 끝난 겁니다 나라가 윤 정권이 존립하고 안 하고는 차원이야 윤 정권이 존립하고는 이후까지 다 궤도가 다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대선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솔직한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오로지 솔직한 이야기는 댓글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 이야기뿐인 겁니다 이렇게 칼룸릿을 건수한 지름 칼룸을 쓰는 사람들도 다 뭡니까 헛소리 이런 일색인 겁니다 지금 이재명 씨의 댓금놀이 차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고 자기 대통령 놀이에 덜 느릴 뿐이다 덜 느린 거죠 바지사장인 겁니다 바지사장이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뭡니까 의료계획을 들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건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안 하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조직생활 해보지 않습니까 조직생활 하시게 되면 가만히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직에 밀려가더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여러분 꼴이 뭔가 하니까 뭔가 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뭔가 하기 위해서 뭔가 외유도 나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중에 아주 좋은 여러분들 그 토픽이 뭔가 하니까 의료계획인 겁니다 의료 농단인 겁니다 뭐라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뭐라도 하는 척의 모양을 보여야 되니까 대한민국에 보존되려면 윤 정부가 이재명 대표의 이런 막가빠식 질주를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을 건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윤 대통령이 비겁한 것을 거의 다 본 거지 않습니까 선거마다 사전투표 가는 것도 봤고 유일하게 잘한 건 뭡니까 어퍼컷 하면 어퍼컷 어퍼컷만 잘하는 거죠 그 외에 뭘 잘합니까 지방관리를 잘합니까 처관리를 잘합니까 뭘 잘합니까 잘한 게 없는 겁니다 그 양반은 그게 힘 쓸 때는 어디는 힘을 써야 되니까 여기 지금 힘을 쓰는 거죠 의사들은 힘이 없으니까 의사들 때려잡는데 그가 달라져야 국힘도 달라지고 정치라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임입니다 애시당도 필요 없는 거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대한민국에 칼럼이랑 같이 다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뭐 칼럼 쓰는 사람도 이러면 원고지는 채워야 되고 뭔가 건사하게 보여야 되고 진실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연 대통령 그동안 자신이 마이크를 지는 것을 즐겼다 국민은 정부의 장관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대통령이 그 모든 설명과 발표의 행사를 주도하고 독점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대통령이 주인이고 대통령이 감독 기획 연출까지 다 맞는 방식은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 그래서 한방을 계속 노린 겁니다 한방에 대한 추억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죠 그래서 영일만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것은 다 한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꼭 날수가 한 건을 해야 되니까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지중해야 되는 것은 보수의 가치고 민주 법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에는 양보가 없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분도 글을 써야 되니까 대통령은 달라질 수가 없고 달라지기가 힘들죠 60대 남자가 그래서 달라지기 힘든 것을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윤 정부의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의료개혁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바뀌기가 힘든 존재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김재중 주필이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4월 10일 총선은 그냥 그걸로 분기점인 겁니다 2026년 지방선거 2020년 대통령선거는 이미 정해진 겁니다 결과가 대한민국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겁니다 그거를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이걸로 그냥 진로가 결정된 거다 바뀐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다 입을 다무는 거죠 그러나 처절하게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젊은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안목을 좀 넓힐 수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나라 가는 일이 그냥 정해진 겁니다 이런 원료들은 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길게 말씀을 의로운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도 여러분들 말 같은 소리들을 하니까 한번 정리정돈을 하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지금 돌파구는 어떻게 되겠느냐 진짜 이런 문제 해결을 할 것 같으면 현재 정한 1500명을 좀 줄이는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협의회 원로 그다음에 소장파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해서 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조정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한 한시적으로 3개월 6개월 정도 한식이구로 운영해 가지고 이번에는 몇 명 정도로 증가시키는데 2026년 학기부터 협의회에 결의된 것을 기점을 해 가지고 탄력주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하면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을 다 정상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죠 그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진짜 당신 내려오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세상이 하도 이제 어지러우니까 엊그제 이제 대법원 상고하고 관련해 가지고 sk그룹이 주관한 그런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에 관한 기자설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설명회에서 이제 그런 모임 자체를 그룹이 여러분들 주관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발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경실련에서 일단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한 거죠 아니 당신 개인적인 송사를 왜 그룹을 끌어들여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 사실 따지고 보면 경실련 주장이 옳거든요 본인이 여러분들 가정사 문제를 그룹이 여러분들 주주가 여러분들 엄청 많은데 그걸 그룹이 여러분들 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무슨 그룹 차원에 대응을 하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건에 대해서도 노소영 측 변호인단도 sk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 아니다 그건 회장의 개인 송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 설문조사를 실시해보게 되면 한 6200년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88% 정도가 그룹이 주관해 가지고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개 재벌 회사들은 홍보실이 있고 요즘에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협의회라고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홍보실엔 재원이 투입될 테니까 그럼 이제 각 신문사의 여러분들 광고나 이런 것을 또 발주할 수 있고 하니까 인맥 네트워크도 있을 것이고 광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심도 있고 하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관찰해보게 되면 노소영 관장은 1심부터 시작해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싸워온 거고 최태훈 회장은 회장과 그다음에 그룹이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가지고 하니까 여론전 같은 데서는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처음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참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노소영 관장이 정말 안 됐다 한쪽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룹을 가지고 싸우고 한쪽은 뭐죠 한 사람이 싸워야 되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척은지심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딱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자회견이 맞추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신문을 계속 모니터링 한 겁니다 아마 최태훈 회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행성하기 위해서 홍보실 차원의 작업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제가 본 거죠 그럼 이제 딱 신문들을 보게 되면 벌써 그 작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일보 사슬에 판결 이후에 수정해야만 했던 2심 법원의 황당한 실수 뭐 이렇게까지는 쓸 필요는 없거든요 계산상에 약간 착오가 있었고 결론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신랄하게 여러분들 2심 고등법원의 판결을 흔들리는 의도가 이런 강하게 탐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판결 이후에 수정해야만 했던 법원의 황당한 실수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요 sk그룹 차원에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소형 측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2심 판결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본 거 이게 문화일보거든요 재판 신뢰 해소난 최태원 항소심 대부분이 바로잡아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이고 있는 작대라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의 역량력 하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냥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가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세기의 이혼 판결에서 나온 황당한 오류와 수정론 논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동아일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차가 있고 그다음에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여론을 만들겠죠 대부분에서 이제 뭐 아주 정간들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법리 논쟁도 벌이지만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한국경제신문은 그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제목을 뽑았네 계산 오류 왜 판결에 영향 없나 이렇게 나오지만 법원이 설명서를 냈대요 결론은 지장이 없고 중간에 이런들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수정했다 그렇지만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김시철 김옥권 이동윤 부장판사는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란 제목의 숙명서를 내고 판결문 수정은 최장맹이 재산 행성에 함께 기한 원고 부친과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고 계산 오류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은 16만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용 등의 실질 인형은 미칠 수 없다 계산 과정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재산 행성 과정에서 계산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신문들이 다 공격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고 정의는 가진 자의 이익인 겁니다 가진 자가 여러분 정의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명서를 낼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와 나온 겁니다 2009년 11월 35,650원은 중간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 이것을 통하여 최장과 선대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될 것이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류 언론은 절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거라고요 최태훈 회장의 1심 의혹을 어떻게 판결을 내린 판사가 판결의 이름들을 내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특정 법무법인의 스카우트에 가고 그 특정 법인이 담당 판사가 제직하는 동안에 어떻게 매출이 23%나 전년 대비 증가해 가지고 최대 여러분들 매출을 만드냐 그리고 매출 기회에 sk계열사가 큰 일감을 물어줬다 세상에 그 수많은 여러분들 법무법인이 있는데 어떻게 뭡니까 최태훈 회장의 이혼 소송에 1심 판결을 내렸던 김현정 부장판사가 옮긴 급 그 여론 법무법인의 엄청난 여러분들 어쩌고 일감을 몰아줄 수 있냐 이야기죠 나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판결이 665억을 내렸던 사람은 한 사람이 내린 것이고 1조 3800억을 내린 사람은 세 사람이 내린 거 아닙니까 세 사람이 내렸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 이야기죠 2022년 12월 6일 날 최태훈 이혼 소송에서 특유재산이란 여러분들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김현정 부장판사가 재산분할 665억 원의 위자료 1억을 내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1월 26일 날 법무법인 바로 영입이 되냐 이야기죠 그리고 그 법무법인이 김현정 부장판사가 옮긴 바로 끝에 어떻게 매출의 일체군을 돌파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경건설인 sk에코프렌트가 4,500억 원 pf 약정 자문을 그 법무법인 발언에 안개다 준어야 이야기죠 이거는 여러분들 기자들이 한번 다루 볼 만해지만 절대 주류 언론들은 안 다룰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썩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란 것은 그냥 강자의 이익이고 정의는 가진 자의 이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력을 하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노력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감하게 이름들 제기하는 것은 최태훈 1심 재판의 이름 의용 문제도 반드시 다뤄야 된다 주류 언론 그게 공정인데 공정 자체가 없는 나라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주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답답한 주제들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가만히 계시 보시죠 여기가 네 이게 네 이게 7분이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사 문제 좀 그만하고 여기 여러분들 지금 AI와 관련해서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챗봇 생성 AI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AI 슈퍼컴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취 빚지라든지 재미나이나 이런 데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학습된 결과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이제 중국이 가장 자라가는 것이 우리는 미국에 비해 가지고 어마어마할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NBDI의 AI 반도체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혁명에서 아주 중요한 원재료가 데이터죠 데이터 학습 데이터인데 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 보니까 이 학습 데이터가 한정돼 있으니까 학습 데이터가 곧 많이 이렇게 건강체구라는 것처럼 체구를 마치게 되면 학습 데이터의 양이 현저하게 낮아져 가지고 AI를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네요 젊은 분이 발표하셨는데 AI 학습 데이터가 고갈될까 AI 혁명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 이 학습 데이터가 보니까 질이 낮은 로우 퀄리티 학습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 학습 데이터가 있네요 하이 퀄리티 학습 데이터는 이렇게 책이라든지 위키피디아든 이렇게 약간 검증받은 거고 그 다음 로우 퀄리티 학습 데이터는 유튜브라든지 트위트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인데 1년 동안에 대개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가 8.9조에서 110조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채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퀄리티가 낮은 데이터는 2030년에서 2050년 정도의 양이 현장에 줄어들고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이 퀄리티 자료는 2023년에서 2027년 그 다음에 시각 자료는 2030년에 2070년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항상 제가 궁금했던 것이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에 비해가지고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돼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실제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만들어 사용하네요 그걸 합성 데이터라고 합니다 신테틱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AI의 놀라운 학습 비결은 진짜 데이터보다도 더 진짜 같은 합습 데이터 덕분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세상 대단하다 그 알고리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만요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가 돼요 그게 뭔가 하니까 시뮬레이션을 할 때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든요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이 데이터 소진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했네요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오늘 처음 봤는데 이 분야가 상당히 발전이 돼 있네요 이제 AI를 학습을 시키려고 되면 방대한 양의 고품질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점점점점 고갈이 되니까 그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픈 AI가 개발 중인 GPT-5의 경우 지금의 성장 추세를 따른다 하게 되면 최소한 60조에서 100조 개의 데이터 토큰이 필요한데 현재 활용 가능한 모든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는 10조에서 20조 정도가 되고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시게 되면 합성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를 모방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가상 데이터고 원래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 유사한 통계 속성을 가진 새로운 인공 데이터를 생산한 것이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대개 예를 들면 우리가 박사학위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실제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우면 어떤 가정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든요 가상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을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네요 그게 이제 학습 데이터라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실제 데이터보다 훨씬 더 양결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네요 이제 보니까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성장하네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도 이렇게 많아지고 2020년도에 이런 합성 데이터 시장이 20억 불 시장이었는데 2024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261억 불 정도로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네요 저는 처음 대했는데 그래서 참 엔지니어들은 항상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구나 컴퓨터 알고리즘이 실제 데이터의 특징을 반영해서 무한대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데이터도 텍스트 데이터뿐만 아니고 이미지 비디오 음성 등을 다 만들어낼 수 있고 2022년도 MI 테크놀로지 리뷰는 합성 데이터를 10대 혁신 기술로 선정했다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도 2000년대 초기부터 굉장히 강범위하게 사용이 된 거네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고 사례를 직접 여러분들 담고 있는 실제 데이터는 적으니까 사고 상황을 가정해 가지고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네요 국내 스타트업에 중에서 또 CNAI가 이런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벤처를 만들었네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인상적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절개 활용하고 있는 제미나이라든지 오픈 AI의 채치pt라든지 퍼플렉스디라든지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라든지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글로우기라든지 이런 데가 평균적으로 실제 데이터가 40% 실제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가 60% 이미 여러분들 60%는 합성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고갈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어제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 일론 머스크라는 그런 테슬라의 창업자가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 트위터 지금 엑스를 인수할 때 5조 정도를 지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마케팅 플랫폼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고 엑스가 만들어내는 시각 자료 텍스트 자료 이미지 자료를 다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게 인수한 거죠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한데 실제 데이터가 점점 양이 줄어들더라도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 단계 여러분들 새 영역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합성 데이터는 LLM 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LM은 수백억 개의 데이터로 학습돼야 되지만 실제 데이터만으로는 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합성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60%로 차지하는 거죠 다음에는 이 관계된 벤처 같은 걸 하는 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후반부는 좀 이렇게 시야를 넓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여러분들 우리는 삼성하면 진짜 기술이 막강할 줄 알았는데 삼성이 기술력이 좀 떨어지네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 같은 걸 쓰시게 되면 요즘에는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떠워지거나 이런 문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뜨거워지는 문제 때문에 신모델이 리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삼성이 발열 문제나 수율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삼성의 파운드리가 그래서 수주에서 계속 밀리는 모양입니다 이 사건은 2021년도에 퀄컴의 여러분들 소위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퀄컴에서 수주 해가지고 만들던 것이 발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또 삼성 자체의 AP도 여러분들 발령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도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그동안 구글 끌을 맡아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아마 뺏긴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대만 반도체 TSMC는 삼성과 이름 지금 경합하는 3나노급 제품 생산이 2026년까지 풀로 차있네요 주문이 그래서 지금 TSMC 대만 반도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었습니다 120불 수준에 180불까지 뛰었는데 삼성이 어떻게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지 2년치를 산 거죠 확고하게 기술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된 거냐 그래서 이 며칠 사이에 보게 되면 반도체 상장지수펀드 가격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지금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TSMC 대만 반도체 같은 영업 성적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한쪽은 그냥 2026년까지 주문이 꽉 차가지고 신규 주문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삼성이 고전을 안 해요 한쪽은 2026년까지 고객이 꽉 차 있고 3나노급 삼성은 고객을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좀 충격적인 것은 전력 효율, 발열, 그 다음에 불량품의 이런 비중을 뜻하는 수율들이 전부가 다 대만 반도체 떨어지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보시게 되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반도체하고 삼성전자의 격자가 점점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참 보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3나노 공정 수율 완성품 가운데 여러분들 정품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력 효율성 측면은 삼성 파운드리 시제품이 TSMC 대비 열쇠를 보여 초반에 성기를 빼앗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 고객도 놓치고 퀄컴 고객도 놓쳤네 구글이나 퀄컴이 모두 다 TSMC하고 이런 손을 잡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좀 놀라운 것은 3나노 공정을 시작한 지가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기술이 안정이 안 됐는가 봅니다 기술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TSMC에 계속 밀리네요 삼성전자 내부 사정을 요즘에는 접촉한 적이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근로 시간도 좀 짧아지고 그러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노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밤을 새고 일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 5일째 실시하고 그다음에 주 몇 시간 이상을 못하게 할 때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첨단 산업에 분명히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쪽은 밤새에서 일을 하고 한쪽은 그냥 정해진 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3나노 공정을 양산한 지 3년 차가 됐는데도 수율 문제나 그다음에 이렇게 전력 효율 문제를 못 잡았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미쳐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걸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분명히 잡아 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삼성 파운드리 내에서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시게 되면 자체 개발의 한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의 엑시노스 2500 이게 이제 그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장착하는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데 이것도 삼성 파운드리 3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수율이 기대 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가지 사례지만 삼성이 예전 삼성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퀄컴 스냅드래곤 8세대 4가지 사제품도 모두 다 TSMC에 다 맡겨버리고 구글의 여러분들 AI 반도체도 다 TSMC에 빼앗겼는 모양이네요 삼성 파운드리 3나노 공정의 가장 큰 문제는 저조한 수율 전력 효율성 TSMC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의 낮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 3년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반도체 발열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최첨단 칩 제조사들의 난간이었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가 됐다 특히 모바일 기계에 장착하는 모바일 칩의 경우 발열은 스마트폰 전체 구조를 붕괴시킬 정도로 리스크가 크고 서버용 칩 역시 하나의 서버력에서 발생한 발열이 덜 불처럼 번져서 서버 전체의 과부하를 불러올 수 있다 그만큼 파운드리 회사의 핵심 경영력 가운데 하나가 발열 문제인데 발열 문제 그다음에 또 지금 그런 문제 수율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문제가 되네요 삼성이 분발해야겠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구글도 이탈하다 구글, 퀄컴 다 일감을 빼앗긴 겁니다 구글이 첨단 미세 공정으로 제조하는 텐스지 시리즈 추론용 전문 구글의 자체 AI 반도체입니다 이걸 그냥 그동안 삼성전자에 맡겨오다가 기술주로 우위가 되는 대만 반도체로 옮긴 내용이 나왔는데요 텐스지파이브는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되는 모바일 기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내년에 구글이 출시하는 차시대 스마트폰 픽셀 텐 시리즈에 탑재된다 3년 동안 이렇게 문제된 걸 왜 그걸 못 잡았을까요? TSMC 파운드리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우월하다 퀄컴의 스냅드래곤도 2021년도에 발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 퀄컴도 구글도 다 이탈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최신 3나노 공정의 삼성전자 수율이 60% TSMC가 60% 후반 앞서 있는 거죠 대형 고객사들은 한 70% 정도로 원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대만 반도체에서 계속 밀리는 겁니다 4나노 공정에서는 TSMC가 삼성전자보다 5%포인트 가량 수율이 높았지만 3나노 공정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분발해야겠네요 발열 문제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바일 기기나 서브 등은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뭐 좀 방심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삼성이 삼성 파운드리에 계속 여러분들 일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기술력 문제네요 그게 지금 엔비디아의 여러분들 납품의 품질 검증이 계속 미뤄지는 것도 기술적인 문제인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겁니다 어제까지 고객이더라도 그거 없는 거죠 그냥 칼같이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친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만 반도체가 3나노 공정에서 채택한 기술이 핀셋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볼 건데 삼성은 3나노 공정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GA의 기술을 신기술 여러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삼성이 신기술 때문에 앞으로 앞서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회를 엔비디아의 규모는 비교할 수 없지만 2위 GPU 생산업체인 AMD가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AMD가 올해 내놓을 AI 반도체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그 신공정을 이용해 가지고요 AMD의 CEO인 리사수는 다음 AMD의 칩은 3나노 최신 공정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입니다 지금 대만 반도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핀셋 공정이고 이 공정을 쓰는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에 삼성이 AMD의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을 조금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사수는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선정했는데 업체는 지칭하지 않았는데 3나노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란 최신 공정을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신 기술이 보편화되는 시점을 기하로 해 가지고 대만 반도체를 그냥 넘겨야겠다 이렇게 삼성은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08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 이런 공정이 미세화되고 있는 겁니다 45나노미터 32나노 22나노 16나노 7나노 5나노 지금 다 3나노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유행했던 기술은 핀팻 핀셋이 아니고 핀팻 기술이나 핀팻 기술이고 그 다음은 GAA팻 기술 GAA팻 기술인데 이 GAA팻 기술을 삼성전자가 먼저 채택하여 충분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보편화되게 되면 대만 반도체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보는 모양입니다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은 삼성전자가 2022년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에 도입한 기술이고 반도체 내 전력의 누스를 막아서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안정적인 수유를 확보한 것이 쉽지 않다 현재 3나노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삼성전자 뿐이고 TSMC도 3나노 공정을 돌리고 있지만 한 세대 아래 기술로 평가하는 핀팻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이 되어 있네요 삼성이 신공정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유를 잡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TSMC를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의 여러분들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이 보편화되게 되면 위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있는 모양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무튼 이제 전기를 덜 써야 되니까 전기를 덜 써기 위해 가지고 전력 누수가 작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공정을 AMD가 이제 선택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삼성이 중요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참 엔지니어들이 대단하네요 이게 한번 보시죠 재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반도체의 트랜지스트 구조인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이 핀팻 방식이고 이게 구 방식입니다 전력 소모가 좀 많은 거 오른쪽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입니다 이건 모두 다 3나노 칩 생산 공정입니다 지금 삼성이 택하고 있는 것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고 전력 누수가 적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반도체 트랜지스트는 금속 게이트에 이게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이게 반도체 게이트와 실리콘이 맞닿는 접속면을 통해 전류가 흐른다 이 접속면 붉은색을 통해 이름들 전류가 흐른 모양입니다 그게 반도체니까 전기가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채널은 금속이고 실리콘은 그야말로 반도체죠 그림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것이 채널인데 이 면적이 클수록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가 적다 기존의 핀팻 구조는 채널이 상계면 하나 위 좌 우 상계면 지느러미 형태다 핀이 지느러면 반면에 3등의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은 채널이 사방 전부 사방입니다 사방으로 되어 있고 청청이 쌓인 형태에서 전류 흐름이 원활하고 빠르다 완전히 생산 방식이 다르네요 정말 여러분들 이거 보면 엔지니어들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돈을 지불하고 스마트폰하고 여러분들 태블릿 pc를 마음껏 쓰지만 이 ng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참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전류가 여러분들 누수가 돼가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핀팻 방식을 개선해가지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을 해서 전류가 누수가 안 되는 방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신기술을 삼성은 2022년도부터 현장에 적용했는데 수율이 잘 안 잡히는 겁니다 불량품이 많다는 거죠 반면에 3나노 공정에서 계속 대만 반도체는 과거에 검증된 핀팻 방식을 쓰고 다음 단계로 대만 반도체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 이름도 멋있지 않습니까 사면에 다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전기가 흐르면 1이 되고 전기가 끊기면 0이 되는 거죠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를 이렇게 세웠네요 반도체 세우고 이거는 반도체를 뭐죠 그냥 중간에 채널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없는 형식으로 만들었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나섰으니까 하나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핀팻하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조세 신문에 있는 기자분이 아주 잘 썼네요 이왕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죠 이 소위 핀팻 방식의 3나노 공정하고 그다음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의 3나노 공정을 한 번 여러분들 한 기자분이 너무나 잘 써놨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거니까 너무 기술적인 문제지만 대략으로는 알아놓으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보시죠 이게 2019년 기사인데 조선 조세일보의 강대경 기자가 참 글을 잘 썼네요 이게 여러분들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입니다 이거는 보라색이 채널 금속이고 여기 회색이 반도체 이게 그야말로 반도체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반도체입니다 이게 가장 1세대 모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반도체 위에 세운 다중교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1세대 상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면이 한 면밖에 안 되는 겁니다 1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세대는 전기가 통하는 면이 상좌우 3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반도체를 이렇게 꼽는 형식으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3세대 지금 삼성전자 삼성 파운데를 쓰고 있는 것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꼽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보라색 게이트 밑에 회색 채널이 있고 녹색 선이 서로가 닿는 한 면만 있는데 이 면으로만 전기가 지나간다 당연히 여러분 게이트 올러라운드 4면에 전기가 다 통하는 것이 훨씬 더 정보 유통 속도가 빠르겠죠 위 그림에서 1세대를 보면 게이트 보라색 게이트 금속입니다 채널, 회색 채널 위로 가로막고 있다 게이트가 허락해주면 그림에 녹색 선 있는 채널 한 면으로 전기가 지나가고 전기가 도착점에 도착하면 1, 비트죠 아니면 0 반도체 세상은 전기가 지나갈 게이트와 채널이 차지하는 면적을 줄이고자 한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흔히 집적도의 핵심이다 그 면적을 줄이면 반도체 하나의 더 많은 게이트와 채널을 집어넣을 수 있고 게이트와 채널이 차지하는 면적과 간격에 따라서 그 집적도를 20나노미터, 5나노미터, 3나노미터 공정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훨씬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엔지니어들의 노고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수유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금도 삼성전자가 고전을 하는 것 같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1세대 모델 채널 전기를 막으면서도 게이트 길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개발됐고 이것을 핀팻 반도체라고 부르고 피는 지너름이고 지너름이 뜻인 거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너름이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그래도 이게 전력 뉴스가 계속 생기는 모양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더 설명이 잘 돼 있네요 하나를 여러분들 안 했네요 제가 가장 중요한 3세대를 깜빡 까먹었네요 여러분 오늘 참 여러분 세상에 감사해야 될 게 많죠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기술 문제를 가끔 다루면서 세상에는 정말 참 이 엔지니어들의 투혼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날로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반도체의 관심을 가지면 가질 수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그렇게 가지시고 세상에 뭐 사람이 불완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좀 지저분하고 또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망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좋은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